괜찮아 손톱에만 해야돼 저거 생활도 할게 한 개만 더 안돼 해도 돼 한복에 더 해도 돼 다른 손가락에 하면 되잖아 자 이쪽 손가락 해 나 빨리 하고 싶어 예쁘게 절 해주세요 넣어줘 아빠 다른데 하면 어떻게 돼? 큰 건 없는데 아빠 다른데 도움에 되면 어떻게 돼? 지워야지 얼른 응 나 그렇게 해 줬어 어디? 괜찮아? 조금 정도는 지우면 돼 아 그거 지울 수 있는 걸로 큰 축소는 다른 거 해줄게 알았어요 응 형아 더 큰 스토리지 알겠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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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지?